지금 당장 힛 의자를 바꿨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온다던지 다시 한번 더 헤드셋을 벗었다가 끼는 그런건 봤어도 의자는 잘 안바꾸거든요 그만큼 지금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고 있는거에요 반대로 김대엽 선수는 진짜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일구를 잡으면서 획득할 수 있는 그 예술점수 오늘 10점 만점입니다 예언자 폭풍 거기에 분열기 이제 뭐가 더 있을까요 다 했습니다 진짜 이 선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거에요 많은 팬분들은 지금 이보다 강한 프로토스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겁니다 저희 프로토스를 가리는 네 번째 경기입니다 두 선수 준비 마쳤구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선장은 레릴락마루입니다 현재 두시의 미션 빨간색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입니다 완전히 각성했어요 자 이에 맞서는 선수입니다 다섯시의 미션 파란색 프로토스 조지연 선수입니다 다섯시의 미션 파이팅 그동안 패를 마셔도 승리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지연 선수 일단 응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만 근데 그 상대가 말이죠 네 완전히 각성한 김대엽 선수란 말이에요 오늘 정말 단언컨대 그동안 봤던 김대엽과는 좀 뭔가 다릅니다 아 느낌이 다릅니다 네 분명히 최근에 프로리그에서 토스전 졌을 때만 해도 약간 뭐 중장기 전원을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냥 상대방의 변칙적인 운영을 받고 경기 패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오늘의 김대엽 선수는 그냥 그 자체로의 강함에 플러스 많은 것들을 섞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그 준비해 갖고 온 것들이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김대엽 선수의 경기력들을 오늘 볼 수가 있네요 그 준비로 하여금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자기 이제 헛점을 또 알면서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방어는 방어대로 공격은 공격대로 하니까 이게 고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 두 가지 타이밍이랑 타이밍이 약간 진짜 본인이 주도하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킬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와 이게 지금 김대엽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김대엽 선수와 다른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3승 3대 0까지 만들어내는 김대엽 선수의 능력이었고요 네 아마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프로게이머를 다 포함해서 가장 우승 말고 결승 무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김대엽 선수가 아닐까 네 4강에서만 두 번을 무너졌습니다 네 세 번째고요 스타리그만 네 그래서 보다 더 힘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오늘 도끼를 품고 왔어요 다르네요 그래서 다른가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무게감 자체가 다른 김대엽 선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대엽 선수 정도 나이가 되다 보면 분명히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무대에 올라왔을 때 아 이 무대를 언제 다시 한번 또 올라오게 될지 모른다 이런 그 소중함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항상 그 높은 무대에서 더 올라갈 수 있었지만 미끄러졌을 때 다시 한번 이런 그 무대가 왔을 때는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이거 그냥 그동안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귀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의 무게감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나와 있었던 사도를 잡아주는 추적자 있었고요 네 조지현 선수는 이제부터 역스윕의 시작이라는 느낌으로 경기를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네 4대0으로 져서 떨어지면은 좀 속상하잖아요 그러지도 많이 상하고 그럼요 동적전에서의 이런 4연패는 진짜 이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진짜 좋은 공격 그로 인해서 승리까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뭔가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초반 얼찌감찌의 수상탑 달았어요 자 사도를 허무하게 잃었기 때문에 추적자 숫자에선 다근히 조지현 선수가 앞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자 먼저 공격하고 있는 조지현 선수 호기롭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더 오네요 더 옵니다 6기 자 배를 왕창 불린 것도 아닌데 김대협 선수가 근데 이거는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좀 셉니다 자 언덕 위쪽에 광자와 수전을 켰으면 아래쪽 수정탑이 무너지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자 거리 재면서 방어 김대협 선수 추적자 관리하고 있는 조지현 자 연결체를 깨던 아니면 상대방의 추적자를 많이 잡던 두 중 하나는 해야 되죠 조지현 네 전멸이 곧 끝나니까 버틸 생각이거든요 김대협 선수는 예 자 연결체가 거의 방태막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자 추적자 조금씩 조금씩 또 모으고 있습니다 거리 재면서 앞쪽으로 수정탑 앞쪽이 건설 자 뺍니다 자 이제 전멸완성이 곧 됩니다 네 자 불멸자까지 와서 그냥 아예 이쪽에 더 강한 공격을 퍼볼 생각입니다 네 전진루공이 아니기 때문에 불멸자가 오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예 아 김대협 선수가 잘 버텼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전멸관리까지 어 근데 이걸 그냥 운영으로 가면 아 죽어요 아 죽어요 이거 마지막에 이거를 그냥 그걸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운영으로 가면은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지현 선수가 불멸자까지 다 끌어 모아서 승부를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우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멘탈이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김대협 선수가 너무 완벽하고 하나하나가 예 여러분 이런 컨트롤이나 타이밍 스킬이 다 완벽하다 보니까 조지원 선수가 완전히 무기력해졌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지금 중계진도 해설과 저 캐스터도 말하면서 진짜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정말 놀랐거든요.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. 완전히 지금 김대혁 선수의 포스에 의지가 꺾여버렸습니다. 그 정도로 김대혁 선수는 오늘 완벽했습니다. 완벽한 그 자체의 경기를 김대혁 선수가 보여주네요. 자 그럼 김대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6 스타리그 시즌1 본인의 기록을 깨면서 패자로 4강에서 승리한 김대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올킬이에요. 이럴 줄 아셨어요? 솔직히 이럴 줄 몰랐고 그냥 오늘 와서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즐기면서 하자라는 마인드로 임했는데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재미있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서 이렇게 결과도 4대0이라는 좋은 스코어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. 즐겁게 편하게 즐기면서 하자 이런 마인드로 게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기 내용은 좀 그것과는 다릅니다. 1세트에서는 폭풍으로 2세트에서는 예언자로 3세트에서는 분열기로 일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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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꾼의 한이 서린 듯한 플레이였어요. 일꾼이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략한 이유가 있어요? 그냥 조금 상황이 조금 상황이 이렇게 일꾼을 좀 노리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준비를 했었던 것도 어느 정도 부분 차지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 뭐냐 조지현 선수가 이렇게 준비했던 빌드하고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됐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. 사전 인터뷰에서 조지현 선수보다 김대협 선수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멀티태스킹 능력이라고 하셨어요. 그런 말에 상향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셨는데 1세트 추적자 싸움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. 추적자 컨트롤 지금 난리 났거든요.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? 저도 오늘 막상 경기 해보고 나서 경기 중에 어? 나 왜 이렇게 컨트롤을 잘한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잘 돼가지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 네 오늘은 평소보다 한 120% 130%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. 네 일단 그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신 데 있어서 축하드리고요. 해설로서 많은 포장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고 근데 동작 볼 수 없는 경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너무 잘해서 축하하긴 하지만 되게 얄밉네요. 고인 배술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. 오늘 진짜 경기 끝나고 나서 아 이거 따로 이럴 수 있지만 경기력이 되게 인정사정 볼 거 없다.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. 오늘 오기 전에 어떤 과거 경기장이었습니까? 그냥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임하고 그리고 즐기면서 하자는 마인드로 왔고요. 네. 네. 막상 경기에서도 그런 마음가진 상태가 되니까 제가 뭘 노려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상대가 짜증나는 이런 플레이들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우승 아니 결승을 가기 위해서 세 명 중에 두 명이에요. 확률 높잖아요. 4강을 뚫었지만 결승은 아니거든요. 3강이에요 3강. 네. 탑승이에요. 4에서 하나를 줄이기가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. 누가 떨어졌으면 좋겠나요? 세 중에. 세 중에요? 김대현 빼고. 당연히 아니겠지만. 박령우 선수와 강민수 선수 경기 남아있거든요. 아무래도 박령우 선수가 이번에 그냥 올라가시고 민수를 제가 이기고 올라가서 박령우 선수한테 마지막에 복수를 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스타리그를 많이 사랑해주신 팬분들께서 동족전 결승이 나올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세요. 지금 스타리그의 희망처럼 떠오르고 있어요. 자신 있으시죠? 종족이 적으여가지고 굉장히 좀 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래도 그렇게 기대하시는 팬분들 이렇게 동족전 결승 안 나올 수 있게 정말 정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3강전 재미있게 또 경기하고 싶어요.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대협 선수 앞으로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고요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김대협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스타리그 2016 시즌 1 이렇게 해서 최후의 프로토스 김대협 선수까지 만나봤고요. 오늘 경기 결과 살펴보시죠.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패자조 세미파이널 경기로 함께했습니다. 김대협 선수가 조지연 선수를 상대로 4대0으로 승리를 거머쥐는데요. 이로써 패자조 최후의 한 자리는 오늘 승리를 차지한 김대협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. 김대협 선수는 승자조 결승 패자와 최종 결승행 티켓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. 다음 주에는 강민수 선수와 박명우 선수의 승자조 결승 경기가 이어집니다. 7전 4선 승세로 치러지는 이 경기를 통해 두 선수 중 한 선수는 최종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.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적은 누가 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주에는 2016 GSL 시즌 1 16강 경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어제 조지명식을 통해 16강 4개조가 선성이 됐는데요. 다음 주 수요일에는 김준호 선수와 박근일 선수, 조성호 선수와 윤영서 선수가 속해 있는 16강 A조의 더블 엘리미네이션 경기가 치러지니까요. GSL에도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 역시 포토카드 이벤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다음 주 키워드는 저그입니다. 이번 스타리그에서 잊지 못할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줬던 저그 선수들과 함께하는 포토카드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. 스타리그 2016 시즌 1 오늘은 패자조 3라운드 경기로 함께했습니다. 스타리그 종료 후에는 모두의 유채꽃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. 오늘의 게스트는 작년 말 은퇴 이후 5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박지수 선수와 폭주기관차 방태수 선수가 게스트를 함께하니까요.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. 저는 다음 주 승자조 결승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 첫 결승 티켓을 연휴가 희생자이기 때문에 불쌍해요. 저한테 1승을 줄 결승 직행 티켓을 줄 사람이잖아요. 옛날에도 이렇게 입을 거하게 터지다가 저 멀리 가신 적이 있거든요.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. 제 라이벌은 그냥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단독 질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수는 그 아래인 것 같아요. 왜 콩라인인지 스스로 알게 해드릴게요. 너도 내 손바닥에서 놀다가 태자들로 가서 다시 어떻게 올라오든가 거기서 떨어지든가 열심히 해봐라.